맛있네. 오오. 하나. 마지막이 대박이에요. 마카롱이 좀 물렀나 봐요. 롱이 반전이고 대박이었어요. 아 롱이 대박이에요? 오케이. 소송이랑 이런 게. 오. 하나 둘 셋. 롱. 뭐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 널 생각해. 그래 널 생각해. 바쁜 하루의 순간.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. 다시 타오리. 됐어. 이렇게 갔어. 형이 아이씨가? 네. 오늘의 시작. 올깥은 일찍. 나 오늘의 시작. 좋은 네. 아니 뭐. 저기 많은데. 해냄을 조금은 주면. 진짜 먹은 거래 아니죠? 왜 그래 진짜? 전방학 복구와 엑스원도 이윤상 데스 어휴 아 이즈 러브샷 예 우우 우우 예 그러면은 승우형보다 더 섹시하구 아 섹시 유방주 좋아요 좋아요 5, 6, 7 1, 2, 3 1, 2, 3 1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4 2, 4 2, 4 3 3 4 4 3 4 4 4 5 5 5 5 5 6 6 6 6 7 7 8 9 9 9 9 10 10 11 11 11 12 12 13 14 14 15 13 15 14 15 20 15 15 다행히 조금 짜리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할게요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어 MR-댓굿 가사 흐흐흐흐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그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그 순서로 부끄러워요 승현이 형이 항상 저희 엑스원 모두를 정말 누구보다 잘 챙겨주거든요. 정말 이 사소함에 항상 감동을 받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요. 고마워! 고마워! 거의 저 이렇게 갔다니까. 이렇게 갔다고? 진짜 자리 잘 자다 보는데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 다 땄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했어. 파격적이죠? 이런 건 처음에 오는 가죽 한 바지. 파격적? 투리 frontal 저 왕이, 저 왕이 나와있어. 오 마이 만다! 나의 시상 접근계 아 진짜.. 아 진짜 웃겼어.. 아 진짜 웃겼어..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제가 입석을 타봤는데 네.. 뭐야? 뭔데?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엑스원의 윤상입니다 아 이거.. 나 메일 아로운양 운하고 나면 우리 숭성스러와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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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99 아저씨 여길 바라 itz요 좀 기억나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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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